네 오늘의 마이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성원자입니다. 예 삼성원자 자 오늘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 이렇게 5천 4천억 원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저는 6조 2천억 정도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어요. 다만 6조 원 이 정도면요. 정말 실적 안 나온다 안 나왔을 때 최근의 실적 성적표예요. 고기랑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6조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도 보는 증권자가 꽤 많았기 때문에 선전했고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대단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11% 나온 걸로 보여요. 이것도 최저치인 것 같아요. 2016년 이래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1분기에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성적표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분기 일단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망도 밝았고 그래도 기대감도 있었던 그런 섹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좀 겹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현재 예상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조 2천억 원대로 컨센서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5조 원대까지도 보고 있었거든요. 5조 8천억 원대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점점 예상치가 내려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에 조금 진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많이 밀려 있었고 대신 오늘 반등의 크기가 좀 더 세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상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1분기 실적은 발표가 됐다고 보고 2분기에 대한 전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저는 걸려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탄력이 좀 약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중국 쪽에 코로나19가 참고를 했던 게 2월 말이었나요? 2월 중순 정도였어요. 우리가 2월... 완전히 중국에서 시작된 거는 2월 한 초나 1월 말 정도였던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게 2월 중순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디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 영향을 받은 건 좀 확실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월 정도. 1월 달, 그러니까 3월이 특히 안 좋았고 2월은 뭐 중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1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반도체 중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예상치, 그러니까 6조 2천억 원 이상의 예상을 했던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면은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핸드셋이라든가 가전 쪽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생각보다 잘 됐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3, 4원이나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5만 원이라는 좀 앞에 숫자가 바뀌는 그 가격대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1분기가 이렇다면은 사실 반도체는 중국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팔리고 유럽도 팔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쪽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좀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야 좀 멈추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2분기를 더 걱정해야 될 그런 수준으로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 많이 팔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반기 정도에는 계속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면은 사실 1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증권사는 대부분 1분기가 저점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조금 좋아지고 3분기는 더 좋아지고 4분기가 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분기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가 안 좋을까 그러니까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2분기를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저는 약간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냉정하게 봤을 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TV 같은 경우에 정말 본인이 살 여력이 돼야 물론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판매량이 둔화될 것이다. 광고도 좀 못하게 되면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꿔야 되면 바꾸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소비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할부를 해버리면 우리는 뭐 이제 좀 월세 내면 되니까 네.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사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너무 낮게 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부분이 올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도쿄올림픽이라는. 올림픽도 있고. 네. 그런 이벤트 도쿄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그 유로 대회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참 기대를 했던 게 그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가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뭐 TV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걸 좀 크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잡았던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연히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지금 모르겠다. 스마트폰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좀 비싼 것들이 아마 지금 사려고 마음먹었던 게 좀 고가품일 거예요. 우리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멈칫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거나 넷플릭스 엄청 많이 보고 뭐 보고 했는데 다 좀 약간 화질을 낮춰가지고 보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은 있는데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사고 그런 것들은 하반기나 돼야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긴 맞아요. 그래서 의견은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그때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은 좀 걱정은 되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후에 수요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더 그때는 또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5만 원은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 고민이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그런 전망만 보시더라도 좀 버거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마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제품 출시가 계속 미뤄질 거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제가 그 신제품을 구매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2월달 2월 말 정도로 기억을... 네? 이게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이게 뭐죠? 갤럭시 S20... S? 네. 네. 갤럭시 S20 플러스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 나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몰랐네. 저는 약간 연기하시는 건 줄 알고 나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몰랐어. 아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군요. 아니 아니 뭘 샀다고 했는데 뭔지를 몰랐어요. 들고 다닌 지 한 두 달 됐습니다. 그래요? 갤럭시 S20 플러스입니다. 내 것도 자세히 안 볼 수 있어요. KT 제니 레드 버전으로서 아 제니 거 산다고 그랬다. 맞다. 예. 맞다. 맞다. 제니라고 해야지 알죠.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튼 제가 그 신제품을 산 입장으로서 그때 2월 중순부터 말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이렇게 쭉 광고를 쭉 끌어당기면서 이슈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기였어요. 울트라까지 나오고 너무 아쉬워요. 그때 뭐 화질이 뭐 몇 배고 몇 배 확대가 100배 확대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흐름을 끌어가는 그 스마트폰 신제품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전혀 이슈화되지 못했어요. 코로나19라는 다 덮어버렸으니까 네. 그 약간 이슈의 블랙홀이 생기면서 다 빨아들이면서 그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이 더 이상 출시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스마트폰이 이제 나올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한 부분에 그것도 실적의 추정치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근데 애플이 언제 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광고라는 거라든가 이슈 몰이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내는 건 솔직히 너무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가 좀 괜찮아진다 생각하면 그때 다 일제히 신제품 낼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이게 같이 이제 막 붙으면 어? 애플 나왔네? 아이폰 나왔네? 이런 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물론 그저기 충성도가 높은 그런 고객들이 많다곤 하지만 고민을 하다가 이쪽 가구 저쪽 갈릴 수도 있고 경쟁도 심하고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출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하반기나 가야지 실적에 대한 전망지가 상반 뭐라고 할까 2분간 끝머리는 가야지 좀 구체적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또 조금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호적인 환율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그나마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아팠거든요. 딜레마긴 해요. 시장이 안 좋아지고 환율도 계속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이익률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봤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물론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환율을 이 정도 잡아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럼 마진이 얼마 남겠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증권사에도 그렇고 그거보다 더 이상 올라갔으면 틀레마신 환율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나중에는 또 변수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워낙 강세가 이어져서 그게 이어진다면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상반기 좀 끄트머리 가야지 전망이 좀 구체적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참 이쪽을 보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을 보면 여전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도 사실 디램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기미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한 11월부터는 서버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디램의 어느 정도 공급 부족 상황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는 종목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봤을 때 동학 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유동성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럴 때는 경험치를 많이 계신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의 삼성전자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영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역인데 그러니까요. 심리적인 영역은 경험치로 많이 좀 우리는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큐음투자 콘서트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슈퍼 투자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는 4만 5천원은 바닥이라고 본다. 바닥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장세도 워낙 강해서 오버가 매도가 더 커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저점은 4만 2천원으로 보셨었더라고요. 딱 4만 2천원이죠. 이게 신기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참 감과 경험치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그때 한번 느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만 5천원은 펀더멘탈적인 저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의 움직임이 또 나온다면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키를 다시 쥐고 있는 건 이런 업황이라든가 모든 걸 뒤로 하고 외국인이 계속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개인도 사줘야 돼요. 물론 개인도 사주면 좋겠지만 개인의 지금 이 운동 자금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면 되겠죠. 충분히 많이 팔았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재개하는 변곡점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걸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라는 시장에 만약에 투자한다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스피 뭐 어쨌든 위험자산 전혀 위험자산에 이렇게 넣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주고 튀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예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변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증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증권가 시각이 더 정확하겠죠. 증권가 시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 리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요.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수요 둔화는 스마트폰, 가전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도체 부문의 구조적 개선세가 예상을 능가하면서 호실적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수요 둔화 영향을 감안한다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대비 증익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실적을 발표를 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많이 주시기였습니다.